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격담이 연일 등장하고 있죠. 이번엔 도서관인데요. 이와 함께 어제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시점에 이뤄진 회동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지금 은분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풍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했던 최지영 목사가 지금 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났는데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들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까는 더울 때는 비가 안 오죠. 아 맞아요. 요즘 정치권 인사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 거의 매일 뉴스로 다뤄지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을 본인이 올린 건 없어요. 주변에서 봤다, 목격했다, 셀카 같이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모습 표현이 되는데 어제는 또 원희룡 전 장관 만났다는 내용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좀 보시죠. 한동훈 이번에는 도서관 목격다입니다. 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재도서관인데요. 책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책 보는 모습을 도서관에 가신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고 아까 셀카 찍고 이런 모습 영상까지 찍어서 이게 막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특징을 보시면 SF 소설을 읽는 걸로 알려졌대요. 종의 기온담 그리고 총선 떼시는 운동화 이런 것도 사진 찍으신 분들이 구별을 하시는군요. 저 신발 그때 봤다.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 그리고 특히 고양이 치셔서 굉장히 화제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책을 사다가 보거나 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굳이 도서관을 왜 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책 봐요. 그런데 집에서 보죠. 도서관을 왜 갑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주 양재도서관에서 저게 사실은 오픈된 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책을 봤다는 건 책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책을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지호 문진왕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왜 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나.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도서관 가서 책 보면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장시간 걸쳐서 책을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다. 이거 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나는 정치하고 싶다. 이거를 정말 정치 행보를 하고 어떤 기자들 백불도 하고 싶고 행사도 가고 싶은데 총선에서 패배한 지가 또 너무나 큰 패배를 한 지가 한 달뿐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수는 없고 그런데 뭔가 좀 노출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매주 다른 아이템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보면 거리에서 자택 인근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사장님과 사진 찍은 게 또 공개가 됐고 이번에는 도서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같은 아이템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철저히 기획된 어떤 홍보라고 보고요. 저는 유권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이런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정당원층에서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어떤 흥미를 유발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본인은 등판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전당대에서 대세를 이뤄가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인으로서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다만 이제 당내 친윤 세력들이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을 비토하고 있고 특히 이철규 의원, 조정훈 총선 백서 위원장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행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압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잇따라 사진을 통해서 또는 간혹 영상을 다른 분들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은 아니 지금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까? 라는 쪽과 아니 생활인이고 살다 보면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게 노출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합니까? 라는 쪽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를 좀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골프도 안 치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딴 게 없어. 이벤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민 끝에 도서관에 간다. 책 읽고 재즈 듣고 제로쿨라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로쿨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좀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는 더 먹히는 게 아닐까. 여긴 변호사? 네. 젊은 세대는 오히려 저런 게 통하는 것 같다. 저렇게 간접적으로 잘하고 별 안 하고 그런데 저런 모습 노출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 동시에 저런 모습은 조만간 복귀하겠다. 이걸 예고하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택연금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양재도서관에서 발견된 게 발견이란 말도 웃기지만 11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다고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때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밖에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집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야구장을 가겠습니까? 골프장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디를 가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다 못해 길거리를 지나가도 눈에 띄고. 이 정도의 인지도와 총선 때의 많은 분들이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나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이프하고 같이 또는 애들하고 같이 마트를 간다고 해봐요. 그래도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도 또 사람들 몰려와서 사진 찍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실패하신 분 중에 누가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도서관에서 책 보고 이낙연 대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이러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도 뭔가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는 분은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의 파워다.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도 좀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가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양재천이나 걸어봐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인이 지금 한동훈이다. 그런 팬덤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쨌든 부러워하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지금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럼 복귀 여부, 정치권 등판 여부와 연결지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게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조금 쉬면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팬덤이 다시 불붙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그 기간에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관중들을, 군중들을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는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싹 꺼지고 있었어요. 꺼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에다가 다시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심평 이런 분들이 자꾸 그냥 잊혀져야 되는 한동훈에 대해서 더욱 그거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면서 함성득 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 하니까 그러면 또 보수는 누가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한동훈이 몰려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의도보다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도를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적 상황이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다.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상황, 그 상황과 연계된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위드훈이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죠. 6만 명입니다. 회원 수가. 총선 끝난 뒤에 4만 명 돌파한 게 두 배나 늘었다는데 또 짧은 기간 한 일주일여 만에 다시 또 늘어서 6만이 넘어갔어요. 이 정도 증가세라면 조만간 10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데 일단 회원 수 6만 돌파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서관을 찾았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 점포 안에 티셔츠 하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티셔츠에 무슨 고양이가 등장하고 고양이가 책을 보는 이런 게 인쇄되어 있는 티셔츠라는데 이 티셔츠가 또 알려지면서 판매 급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잘 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저거를 좀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남, 조순대, 교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도 무슨 뭐랄까요? 이게 머플러인가요? 이런 거 착용하고 안경을 쓰고 아니면 티셔츠를 입고 이런 게 다 화제가 되고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약간의 이미지 정치 이런 게 등장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정치권 입문할 때부터 바바리코트에서 시작해서 머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뭔가 스마트하고 기존의 기성 세대와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굉장히 뭐랄까 좀 훈련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대중들에게 주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아마 지금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팬덤의 어떤 기댄 보수 정치인 중에 가장 위력한 정치인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아이템들 이를테면 셔츠가 동이 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인위 굿즈 뭔가 결풍적으로 판매가 됐었죠. 팔고 이게 꼭 연예인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의 난리가 나죠. 상품과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후원금 계좌라든지 몇 시간 내에 몇 분 내에 후원금이 다 찬다든지 하는 이런 팬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유일한 정치인에 가깝다. 그것이 근데 왜 그러면 총선 이후에 총선 패배론에 좀 약간 숨죽여 있던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부상하느냐 앞서 정혁진 배달소에서 분석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왠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뭔가 괴멸적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친륜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의 흐름을 보면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의 반성은커녕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불통의 어떤 대통령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뭔가 친륜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한동훈 위원장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흐름이 한동훈에 대한 팬덤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본인이 등판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간간히 사진과 영상으로만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팬카페 회원을 늘리고 있고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 목소리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전당대회 출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정치적 현안인 거죠. 이와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패배의 책임은 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사퇴하고 지금 자수가 성찰의 시간이다.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현재는 한동훈의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멀리 보유할 시간인데 그분의 판단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을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영 교수님. 뭐 전당대회가 출마할지 알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만 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견은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원 수가 6만로 넘어선 팬카페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지금 당원을 가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응집력이 있는 지지자 그룹이 당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까요? 정말 안 할까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출마 명분입니다. 둘째는 당선 가능성. 셋째는 차기에 대권에 나오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여부. 그래서 이걸 좀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차기 대권 주자들.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경남의 김태호 의원이나 혹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권당의 현역 당대표라는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에 넣으려면 물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여 인기 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 직권당의 당대표라는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아마 당대표 출마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 왜 첫째고요. 두 번째 당선 가능성인데 지금 전대 룰이 보면 당심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심 100%로 되든 또는 민심이 30%든 50%도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전국 선거를 다 250 세 군데를 다 돌면서 사실은 후보자들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도우면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는 졌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조금 끈끈한 그런 고마움의 관계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출마에 대한 명분이거든요. 총선에서 패배해서 물러났는데 과연 당대표로 또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당대표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계속 비판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가벼운 어떤 정치 행보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산해내면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그 기사를 계속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의도권에. 그러다 보면 아무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이것만으로도 그냥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여론을 또 보는 것 같고요. 결국 출마 명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 시민, 시민이 불러낸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 그러니까 시민이 불러냈다는 그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런 가벼운 하지만 어떤 대중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저런 정치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만남이 있었다는데요. 두 인물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을 이끌었지만 패배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거잖아요. 일단 뭐 그런 공통점인데 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모초에서 만나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간단하지 않은데 두 인물이 만났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포함해 당 상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을 만난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지금. 그동안은요. 사실 당 사무초 직원들 도움을 줬던 분들 그다음에 전 비대위원들 같이 됐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만났고요. 그리고 간혹 외출을 하면서 등장하는 모습 정도였는데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당 상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정기란 교수님. 원장관을 만나서 당 상황을 논의했다. 이거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분 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낮은 단계에서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전폭적인 지원 요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희룡 위원장 전 장관의 감사 인사. 일단 고마움. 고마움. 이런 것들이 필약하는 차원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지금 전대를 앞두고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 접어들면서 뭔가 국정운영의 변화가 있겠느냐 또는 여전히 불통정권으로 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비대위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당내 상황. 또 6말 7초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전대를 할 룰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비대위의 어떤 결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의 논의의 꺼리가 됐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아마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위 이른바 원희룡 전 장관 간의 탐색전으로 보여집니다. 탐색전이요? 탐색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출마라고 한 패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원희룡 전 장관은 그게 궁금하다. 그게 궁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희룡 전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원희룡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진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거의 호의무사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부터 친륜 색깔이 짙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을 앞세워서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계획이라든지 전당대회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탐색하는 그런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보고 만나보는 대리인이다 이 뜻입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비대의 구성이라든지 친륜 일색의 비대이라는 평가, 또 나름대로 도로 영남당의 이미지, 총선 이후의 국정운영의 방향, 이런 전반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탐색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만남으로 보여집니다. 김춘영 교수님. 조금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이런 거 사진 보고 영상 찍으신 분들이 올린 걸 보면 공간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지금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고 다른 당직자 등등도 지금 만나고 또 정치인들 만날 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양 빼고는 지금 다 만나고 다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서관 간 것도 보면 본인이 일단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들은 신호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 어떤 입장에 그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오찬 제안을 하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건강상 이유로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과의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려면 본인이 먼저 대통령실 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만날지 모르지만. 그전에 지금 굉장히 조금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고 혹은 이상민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포석을 깔린, 포석이 깔린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정을 뭔가의 의도를 갖고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전당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명용대전이라는 그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국민의힘 어떤 전통적인 당원들이 볼 때는 원희룡이라는 이름 석자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타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인물이 어제 만나서 전역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한번 탐색해봤다. 그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없는 게 만약에 가벼운 자리였다면 저기에는 반드시 동색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 이천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을 한 장단에 도와줬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가벼운 자리고 선거 때 격려 상황이었으면 이천수 선수도 저 자리에 왔어야 되죠. 사실 총선 때 개양을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문해서 원희룡, 이천수 다 같이 식사하는 장르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만약에 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격려 부분이었으면 이천수 선수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선거 끝난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아쉬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 하면 저렇게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의기투합해서 영영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비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함성덕 교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을 기용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으로 지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좀 뭐라거나 영리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아마 그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원장관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전당대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생각이 뭘까. 두 번째는 어떤 비서 논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통령실하고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하고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철원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등파는 시간 문제고군요. 마음을 먹고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포석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원들이 정해졌죠. 오늘 최종 확정이 된 건데요. 몇 면을 좀 볼까요. 여기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비대위, 비대위원장 이하, 비대위원 등등과 만찬 예정인데. 일단 비대위원장 황우여 됐죠. 그런데 비대위원을 이 주말 동안 나와서 많이 알려줬는데 유상범 의원, 전주의 엄태용, 김용태. 이렇게 딱 보고 밑에 정책위장 정정식, 사무총장 성일정, 원내수석부대표 배준현. 전반적으로 보면 친윤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은 친윤이 아닌 걸로 꼽히지만 비윤 색깔 자체는 옅은 거 아니냐. 당의 잔류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뭐 이런 해석이 돼서 친윤 지도부의 구성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원내 인선을 하죠. 여기 의원들 대상으로 인선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친한계로 통하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직전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석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승진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아무튼 친한계 인사를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대위 몇 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유상범, 김용태 그리고 전주해 제21대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주해 의원은 비록 낙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류적인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주류에서 예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김재섭 당선인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자는 거죠. 김용태 당선인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김지호 부대변인, 경쟁정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 이 몇 면, 어떤 의미를 좀 하실까요? 이게 사실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 어떤 당을 이끌던 주류가 사실은 당권을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은 이런 비대위, 당권을 이하하기 위한 전당대를 이끄는 비대위 의원은 중립적 인사를 쓰거나 아니면 비주류 의원들한테 양보를 하는 경우가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패배를 했는데도 정말 친륜 원내대표의 친륜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감싼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비주류를 못 믿고 앞으로 당권도 친륜 위주로 내가 룰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대통령이 어떤 영수회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 형식은 보여줬지만 패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달라질 게 없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행보가 똑같다. 이런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안 좋은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조혁신 변호사, 특히 김용태 당선인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거를 놓고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를, 천하람 당선인이 설명을 한 게 천하람 당선인은 사실 국민의힘 출시에서 나가서 당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는 건데 또 친했잖아요. 천하용인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뭘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주류에 거스르지 말라. 이 신호를 준 거다.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한 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비대위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비상상황 맞죠.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이름만 비대위이지 저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봉착한 그러한 비상상황을 실질적으로 타개할 기구는 누구냐? 새로운 당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과도기적으로는 그냥 관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한 게 관리형 비대위라고 했잖아요. 비대위가 어떻게 관리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비대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당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실질적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의미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준비위원회, 관리위원회 정도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안배한다고 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 안배할 상황입니까? 지역 안배 같은 거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비상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회는 진정한 비대위였지만 황우여 비대위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당대회를 잘 열어서 어떻게 흥행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지금의 비상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느냐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김용태가 들어갔든 김지석이 들어갔든 무슨 의미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는 이 내용 이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공통점은 전당대회 혹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뭔가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제가 뭐죠? 한동훈 말고 나도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걸까 지금 어떤 인물이 나도 있다라고 지금 외치는 걸까요? 일단 그 인물의 모습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죠. 안녕하세요. 유심초 회원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머지않아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는 기회가 곧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전에 당의 변화 이걸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점을 고민하는 거지 전당대회에 이루라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의 지지자들과 만남. 그제 팬카페 회원들과 팬미팅을 나섰어요. 아, 팬카페. 여기도 팬카페가 있군요. 좀 오래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만나서 뭔가 질문을 받고 얘기, 대화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지지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 이런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질문이 많았다. 아직 출마 결심은 안 했지만 고민은 진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고민은 진짜 기피하고 있다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면 이거는 도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선 가능성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출마할 마음은 아주 많지만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거다. 출마할 가능성, 출마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심. 그다음에 결국은 좀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로지 정치적 목표는 하는 2027년 대선입니다. 2027년 대선 출마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출마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당내 상황이라는 게 다시 친윤일색으로 돌아가고 도로영남당으로 돌아가고 혁신이 더 멀어지고 윤석열 정부 3년, 앞으로 3년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고민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속에서 뭔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없을까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부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대 출마를 고민할 수 있겠다. 실제로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뭔가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여론조사 한동훈 위원장과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당심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결국 지금 전체적인 유승민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둘러싸고 본인의 마음은 이미 전대 출마를 가고 있지만 전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가장 중요한 전대 룰의 결정 문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번 전대 출마의 가장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2017년 대선을 위해서 한번 건고은 일찍에 승부를 거려야 되는데 그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른바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출마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주 깊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고민의 지점은 무엇일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 그 고민의 지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면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아닌가 보수이냐 진보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전국민 인구 분포 그대로 다 나온 조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8% 가장 숫자가 높네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 비슷하지만 약간 뒤쪽에 있죠. 그리고 다른 당선인들, 의원들이 쭉 977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도 저기 있네요.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겠습니다. 숫자가 확 달라지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13. 유승민 전은 구루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분석과 전망을 하신 분 목소리 짧게 들어보죠. 전 당규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 50%, 당원 50% 하면 유승민 의원이 되는데 한동훈, 유승민,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 진진하다. 김철현 교수님,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면 유승민 전 위원의 지지, 적합도 조사, 지지한다는 그 표시는 9%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 여전히 그게 넘어설 수 없는, 극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일단 일반 여론조사에는 1등을 했거든요. 저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30% 또는 민심 50%라고 할 때 역선택에 대한 완벽하게 방지 조치가 없다면 사실 잘못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대표를 뽑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방지 조치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혹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먼저 물어보고 나서 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본인이 만약에 응답을 속여버리면 어쨌든 얼마든지 역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 골러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는 당신 100%, 당원 100%에게 묻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자세 전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아까 밝힌 것처럼 본인이 지금 목표라고는 2027년 대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전당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고민을 끝내고 전당대 출마를 또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전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이인수석 당선인이 이제 하나의 당을 창당하고 세석을 가진 미니 정당이 대표가 되고 이제 다음 2027년에 대선에 출마 끝이 나간다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보면 본인이 본인만이 계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게 아니고 이제는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중부담 중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발안도 일으키고 신선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도 배치도 맨 처음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릴 어떤 대한민국 정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심을 끊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선택해서는 안 될 그런 정치수다 이렇게는 보이죠. 누구 짧게 재영식 변호사.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주목도나 위상을 대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의미 있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이제는 60대 후반 70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 본인의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을 뜻을 한번 펼쳐보는 시도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를 해볼 것이냐 정도의 방점을 두시는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여당 내에서 또 다르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또 다른 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어요. 최근 목소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 이 내용을 계속 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건강 상해 가면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실천의 전제는 무엇이냐.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당시에 2조 심판 이걸 외쳤죠. 이게 곧 민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심판론 들고 나온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최근에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이거는 이달 초인데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최근에 또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방문할 때 기자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어요. 2조 심판 그리고 운동권 심판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판론 안으로 손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스로 이런 심판 이런 심판 자꾸 얘기하면서 심판론 자체를 갖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다.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실패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동훈 등판소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건 뭐 중립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나오지 말라는 건가요.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알아서 하겠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김지호 부대변님. 오세훈 시장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총선 패인 원인에 대해서 심판론 잘못 끊어놨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괜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지호 심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민주당 171석 확보했고 조국 혁신당 12석 확보했으면 대승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전략인 거는 대한민국 3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 저는 뭔가 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운맛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순한 맛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도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서 지적했고 황상문 수석 사퇴시켰고 이종섭 호주대사를 복귀시켜서 또 사퇴시켰습니다. 의대 정원까지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20년 직인데 관계가 완전 파탄된 거 아닙니까.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얘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순한 맛인데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뭔가 여기로 승부하겠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 지적만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당원들한테 각광받고 있는지 한번 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세훈 시장이 앞서서 영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사대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거 안다. 이건 칭찬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어야죠. 모호하게 하지 말고 뭘 잘했다 뭘 잘했다. 왜 잘못된 것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적할 용기는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외 출장 가서도 이 얘기해서 또 뒤늦게 알려줬어요. 이런 가운데 이게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약간 말이나 표현이 약간 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민희진 대표 얘기를 꺼냈서 합니다. 관련 영상도 묶여있습니다. 보시죠. 한마디로 깡이잖아 깡.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수시로 내보이면 정치인 중에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 허구헌 날 매일매일.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기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우세훈 시장이 누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인 중 허구헌 날 매일매일 수시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같은 카드를 내보이는 그런 분이 계시다. 이거 누굴 겨냥한 건가 이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름을. 그리고요. 본인에 대해서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승부하는 스타일. 어느 날 갑자기 뒤집는 정치는 안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약간 어필하는 것 같죠. 김철용 교수님. 저 위쪽에. 누구를 겨냥한 것 같습니까? 허구헌 날 매일매일 수시로 내보이는 분. 그래서 지금 허구헌 날 매일매일 SNS 날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과 관계는 조금 정치적 악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세훈 시장이 주민 투표 무상 급식에 그때 개봉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장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물러났죠.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당 지도부가 무너지고 그런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디도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홍준표 시장이 2012년도 그때 이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사실 총선에 대한 공정권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표 표지에 물러나면서 두 분간 사실은 조금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장이 보면 지금 저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2조 심판론이 조금 저는 홍준표식 오히려 또 한동훈 비판에 또 가세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는데. 약간 온건하고 우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2조 심판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총선보다는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게 맞는 화두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저렇게까지 비판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원래 초장에는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지상철 지화화시킨 정책 공략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단 저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오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2조 심판론 보다는 사실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선거 전략 때문에 이번 총선이 폐인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번지수가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선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더 이상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조금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저분들이 이번 총선 때 사실은 팔짱 끼고 강건로 불고경하듯이 했거든요. 저분들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 또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당원들이 볼 때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대구 시장을 모두 비판하고 지적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함으로써요. 요즘에 여당 내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 각각의 무슨 분명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있었던 검찰의 소환조사입니다.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요.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품 백 몰카. 지금 소환조사 벌이고 있습니다. 최지영 목사죠. 전달을 하고 그걸 찍고 공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덕하와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최지영 목사 저렇게 오늘 조사를 받기 직전에 저렇게 주장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역시 민호사. 네. 최지영 목사의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란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지영 목사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판문점 회담 이후 최초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북한 사람 못지않게 찬양했던 재미교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최지영 목사 같은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저렇게 영부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지영 목사가 목사입니까? 기자입니까? 기자 하면 취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가 무슨 취재를 갖다가 합니까? 목사면 목사답게 설교를 하든지 그러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가면 최지영 목사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화영 부지사처럼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 처벌받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면 진짜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못하러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뒤숭숭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대가를 발화하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한테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저 백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바라면서 줬을 경우에 그게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취재 목적 가지고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무슨 취재를 갖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부터 지금 스텝 꼬이지 말고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고 왜 저런 백을 줬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런 다음에 형사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고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학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의학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사건이 뭔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 자체를 옆에 놔두고 오히려 전달한 최 목사님에 대해서 이를테면 목사님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친북 성향이라든지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좀 가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최 목사가 얘기했던 것, 최재형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백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받은 사실에 대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의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명품백을 받은 사실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라고 하는 분명한 수사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걸 놔두고 최재형 목사가 어떤 배경에서 이 선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로 그 어떤 사건의 본질을 가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자체를 수사를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가 성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입장에 표명했습니다. 쇼인지 아니면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그것은 저는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 방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소환 조사 그다음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사건의 실처를 밝혀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사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명품 가방 수수에만 국한할 것인지 나머지 다른 선물까지 받은 것은 없는지 확대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청탁금지법 대신에 알선 수세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검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하는 신용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앞서서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짧게 내놨죠. 뭐 어떤 수사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당시에 좀 받아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한 사항에서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이 교체가 됐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교체가 됩니다. 부산고검장으로 했죠. 그러니까 고검장으로 갔으니까 승진을 한 셈인데 일선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통상 인식이 돼 있는 자리잖아요. 교체가 되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통칭 간주가 됩니다. 윤석열 검창총장 재직 당시에 대변인 대검 대변인 등등등 이렇게 맡았어요. 친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수사가 두 츄로 돼 있거든요. 형사일부하고 반부패일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를 각각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2차장 검사가 수사 책임자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도 다 교체됩니다. 교체돼서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겁니다. 실무자 또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조직진 변호사. 오늘 나온 이 인사 의미가 뭘까요 이게? 그것보다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사의 목적은 뭡니까?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상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하려면 그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백을 준 게 직무 관련성 없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에 무슨 수사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의도로 저런 백을 갖다가 줬는지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일 핵심포인트다. 의도성을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늘 어떤 조사가 나오고 어떻게 결론을 냈지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검찰 인사.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서 말씀하시죠. 지금 많은 인사가 나왔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됐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1차장 검사, 2차장 검사. 각각 사실은 이 명품팩 관련된 것 그리고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각각 수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 박성재 장관으로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관 하에서 검사장 이하 인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검찰 인사가 할 때가 되긴 됐다. 그렇죠.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사도, 보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무부가 검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언제 인사가 나올 것이냐. 그건 시간 문제였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검 관련해서 검사장 승진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검사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지검장급이에요. 검사장급이에요. 그런데 부산고검장으로 송경호 검사장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승진한 거고. 그다음에 1차장하고 4차장도 승진했어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하고 그다음에 수원고검인가 차장검사로 갔는데 그게 다 검사장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차장검사에서 두 사람 1차장, 4차장 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법무연수원 하면 이게 좌천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간 거고 김창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자리는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는 맞는데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왜 이렇게 중앙지검의 검사장부터. 미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렇죠. 차장까지 싹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수사라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창수 검사장 수사 잘하는 사람으로 많이 검찰 내에서 알려진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이게 무슨 대통령의 다른 뜻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부대비는 오늘 나온 검사 인사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방탄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수 있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했고 저희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례보고회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5월 2일이에요. 5월 7일 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저희가 봤을 때는 승진이라고 하지만 좌청성 승진입니다. 거기에 실무. 1차장 검사 2차장 검사. 4차장 검사까지 전부 다 좌청성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신호 아닙니까. 오늘 이현석 총장이 강원도로 지방순실 갔는데 충북 제천 충주 방문하기로 됐는데 이거 다 지금 취소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이현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이고 제가 볼 때는 이현석 검찰총장이 정말 이러한 수사 외합성 인사에 대해서 결심해야 했다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뭡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심은 뭐 이현석 총장님이 그래도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인데 본인이 5월 초에 이거 수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로 이렇게 흐트러버리면 검찰총장의 어떤 영이 쓰겠습니까? 검사들 앞에서. 이건 사실상의 불신임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혁진 변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장이 이원석 총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2년 후배거든요. 그다음에 사법연수원도 2년 후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마 케미가 잘 맞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송경호 검사장이 승진하긴 했지만 부산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원석 총장은 아마 소환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걸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형사처벌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어떤 법에도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누구야 최재형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도 우리가 계속 요즘에 방송에 나오지만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 조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야당에 공격당할 빌미를 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발표해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더 납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사장과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게 한 말씀만 보태면 저는 정혁진 변호사의 바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김건희 회사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성일 대통령의 모든 온통 관심사는요.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는 거대 야권에 어떻게 맞설 거냐예요. 그게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검찰 인사 단행입니다. 검찰 인사 단행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자마자 사정라인을 장악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전체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크럽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천했거나 낙선했던 인사들을 대거 용산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강성 참모두진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용산에서 스크럽을 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방식은 검찰 인사, 용산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특검과 탄핵에 대비한 지금 스크럽을 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작 강경파 참모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라 국정 쇄신에 호응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강성 참모들로 스크럽을 짜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검사 인사가 낙고요. 여러 가지 반응도 있고 혹시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입장 이게 나올지 어떨지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독도를 가신 분이 있네요. 갔으니까 오늘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방문을 오후에 했어요. 그 주제로 좀 가볼까요. 소주병을 내보이고 독도를 찾았다. 이게 소주병 독도가 무슨 관계인데 소주병을 전날에 소주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독도를 찾았다. 이뜰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입니다. 오늘 독도 방문했는데요. 우리 거소부지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외교부의 해외 공간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경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지털 각진 국취로 불릴 것입니다. 최근에 라인 야후, 우리 기업이 네이버와 관련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 지분을 매각하네, 마네. 이게 예의가 나오는데 이게 큰 이슈로, 경제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거를 딱 지적을 독도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일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는 건가. 이른바 죽창가 2, 시즌 2냐. 이런 반응. 아니면 또 반대편에서 할 얘기 한 건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라인 야후,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당부도 있고 그러네요.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각의 반의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은 교수님, 조국 대표 오늘 독도 가서 독도 얘기는 늘 하는 얘기인데 오늘 더해서 이른바 라인 야후,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가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고 불과 한 달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되시잖아요. 곧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책임이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라인 야후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렇게 어설프게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틱톡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하도록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그러한 어떤 디지털 정보 보호라는 그런 보호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과거에 죽창가를 앞세워서 반일 정세에 계속적으로 지금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저는 저런 것들은 결코 사태 해결에 결코 현명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 저런 것들은 전혀 어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 어떤 일본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하면서 어떤 국위의 최선, 최우선적으로 국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명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디지털 침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027년도 대권에 도전할 차기 어떤 대권 주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외교 전략, 외교 정책만 있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동안의 선거 중앙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도 쇠시하면 된다, 쇠시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꼬마 미니 정당의 어떤 조국 대표하고는 좀 차별화된 범야권의 지도자다운, 차기 대선 주자다운 그런 외교 전략 또는 외교적인 발언들을 좀 내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독도방문회 전에 어제 조국 대표가 참모들과 저녁자리를 했는데 술을 한 잔 한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사진을 올리네요. 이렇게 본인이 또 밝혔습니다. 어제. 상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모들과 소주 몇 잔 했다. 새로 그리고 처음처럼. 사진 보세요. 소주 이름이잖아요. 새로 처음처럼. 그런데 저걸 딱 두 명을 놓고 찍어서 본인 SNS에 올려요. 저는 김지옥 대변인, 저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 처음처럼? 무슨 뜻일까요? 이제 조국 대표 자체가 사실 과거부터 굉장한 SNS 셀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굉장히 잘 공유했고 아마도 내일, 오늘이죠. 오늘 독도방문을 하고 당직자들과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어떤 소외, 기쁜 마음 이런 걸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사실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일본 국민이 유권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익,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라인 사태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해야 정부, 여당,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좀 야당으로서 강력히 의견을 낼 수뿐이 없다. 국익을 지켜야죠.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인물인데 여기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두 명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추미애 당선인,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경쟁했던 분들이 어제 잇따라 사퇴하고 약간 추대론처럼 가는 분위기라고 그러네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뭔가 얘기를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어? 왜 나가시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차렷, 열중시어, 복명복창까지 하는 수준의 민주당 행태는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면심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도전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더 깊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후보한테는 얘기 안 했다. 이런 걸 뭐랄까요. 이걸 약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한 면 좀 보겠습니다. 홍중표 대구시장은 좀 다른 생각인가요? 본인이 만든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 질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다라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답을 국회의장 할 만하지요.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답이 알려진 뒤에 두 분이 같은 대구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문정구 초기 여야 대표로 같이 일도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역시 민호사. 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말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홍준표 대구시장 할 만하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준표 시장님은 청개구리 같이. 모든 걸 다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나게. 당론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인 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은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83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사법시험 82년도에 합격하고 그다음 해에 사법연수원 3월에 들어갔을 테니까 대학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83년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벌써 41년 직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선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4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국회의장 할 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고. 별 뜻은 없고 그런 뜻입니까? 별 뜻은 갖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객관적인 커리어로만 보면 추미애 당선인은 6선 의원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당 대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국회의장 할 만한 커리어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의 중립선거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반대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국회법의 20조에 의해 국회의장은 당선된 날로부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적을 버려라, 당적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20조에 의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영상인데요. 추미애 당선인과 홍준표 시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영상 속 모습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걸로 보이네요. 이런 상황을, 이런 기억을 의식해서 할 만하지요. 이렇게 답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권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8분으로 들어섰고요.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졌던 일.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끔찍한 내용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다루기 위해서 이경민 변호사를 좀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요. 이 범죄잖아요. 지금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하고 쭉 나오는데 몸감 얘기도 나오고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요. 무슨 저수지에서 대형 드럼통.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희손이 훼손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딱 한눈에 봐도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거를 시간순으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자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인 가해자들이 범행을 일으킨 건데 4월 30일에 이 피해자가 태국에 입국을 했었습니다. 태국에 입국을 했고 그리고 동선으로 따졌을 때는 5월 2일에 마지막으로 클럽에서 목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5월 3일 새벽에 이 피해자를 납치를 해갔습니다. 납치를 해갔고 그리고 5월 4일의 모습을 보면 검은색 드럼통을 구입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차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그 5월 4일 시점에 피해자를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유기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미 뭔가 일을 저질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한 뭔가를 도구를 구입한 게 그 시점이군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5월 7일경에 이 모친에게 연락이 갑니다. 가해자들이 이제 모친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이 피해자가 마약을 물에 타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물에 버려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마약 얘기도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천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몸값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마치 그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런 거 나서 이제 모친이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서. 그래로 나서 경찰의 수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선을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5월 10일에 이 저수지에서 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좀 끔찍한 것이 그 드럼통 안에 시멘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저수지에 유기를 했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드럼통 안에 시신과 시멘트가. 맞습니다. 시신은 이제 옷을 벗겨진 나체 상태였고요. 그런데 드럼통, 시신, 시멘트.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설정 아닙니까? 이거요? 저도 이제 처음 이 사건을 봤을 때 떠오르는 영화가 몇 개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영화랑 유사한 그런 모양새로 갔었고 그리고 더 조금 역기적인 건 이 피해자의 신원을 좀 특정하기가 어렵게 하려고 손가락을 다 또 자른 그런. 시신이 훼손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의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게 하기 목적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을 용이하게 확정을 할 수 있고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훼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 시신을 생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손가락을 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또 고문을 하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영화 속 장면들 설정 아닙니까? 너무나 좀 유사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지금요. 피의자. 세 명이라고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피의자가요. 지금 피의자 A 씨는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은 지금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각각 미얀마, 캄보디아, 인근으로 도망간 걸로. 그럼 여기는 아직 확보, 체포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미얀마, 캄보디아로 가면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태국 측하고 지금 공조로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체포를 하는데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주재해 있는 경찰과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태국에서 또 미얀마, 캄보디아로 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건가하는 데는 시일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진 변호사, 지금 마약이 등장하고 살인사건이 등장하고 엽기적인 어떤 상황,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 때문에 이 범죄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거는 가해자들의, 범죄 용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전화, 그런 이야기들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용의자 중에 한 명이 검거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백하느냐에 따라서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밝히는 게 이제 수사기관의 임무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피해자도 태국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태국을 잘 아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범행을 했으니까 가해자들도 굉장히 동남아에 밝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최근에 동남아 관련해가지고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옛날 같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많은 부유층에서나 마약을 갔다가 했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동남아 여행 가서 거기서 마약하고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게, 드물지 않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마약 조직과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그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범죄가 되는데 사실 그런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죠. 단순히 관광객 상대로 강도한다고 하면서 드럼통에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를 훼손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 피해자가 발견된 그 장소가 일반적인 관광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피해자 드럼통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지금 저수지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갖다가 다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관광객 상대의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건 완전 이거 표현을 뭐예요. 강력범죄 중에서 강력범죄잖아요. 이거는 이런 건 처벌이 만약에 다 혐의가 있으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벌은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공범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본인들의 이런 역할을 분담을 해서 진행을 했고 돈을 노린 그런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까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량으로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접하시면서 반응이요. 아니 이거 영화 속에서나 그냥 설정돼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현실로 벌어졌나 깜짝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두 명이 도망가 있다 그러죠. 임금 국가로 태국 임금 국가로. 이걸 빨리 체포를 하거나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도 또 이런 일인데. 이게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일 이게 인천에서 있었던 경기거든요. 인천유나이티드하고 FC서울 경기인데 승부는 FC서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수들과 관중들. 그러니까 인천유나이티드를 응원하는 관중들 사이에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물병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 다쳤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이게 역전승을 하면서 조금 FC서울에 있는 골키퍼 선수 한 명이 인천 서포터즈 앞에서 포효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겼다. 그거를 관시하는. 기쁨에 포효를 했는데.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프로축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서로 격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포터즈가 그 장면을 보고는 흥분해서 이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또 던진 겁니다. 아니 그 물병은 사실은 무게가 상당에서 날아가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골키퍼 선수를 조금 제지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뭐가 날아오는데 기성용 선수가 맞았군요. 급소를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날아오는 물병이 또 이제 급소를 가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라운드에 이런 투척을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저거를 맞게 되면 선수들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내 이런 투척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징계 사회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를 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벌금에 대한 해당하는 징계를 할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징계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인천에서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또 이제 이렇게 물병을 투척을 하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관중에 대해서 무기한 출입 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어진 거죠. 또 벌어졌고. 그리고 또 뭐 뒤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렇게 무기한 출입 금지를 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출입을 한다 또 이런 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징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의문이다라고 해서 이런 행동이 계속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내 투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벌에 해당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만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성윤 선수가 급솔 물병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해서는 안 된 행동인데. 일단 이걸 던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만약에 누가 던는지 파악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고의성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병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던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미필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의심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특정을 하는 부분. 지금 많은 관중들이 그냥 한꺼번에 물병이 던져진 거거든요. 너무나 서포터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특정을 하고 지문을 통해서 특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물병을 들고 있는 사람의 지문이 과연 그 물병에 드러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가해자를 식별을 해서 특정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동안 이 경기장에다가 관중이 뭘 던지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반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욱진 변호사께서는 이걸 좀 봐주시죠. 일단 징계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무관중 홈경기. 그러니까 홈팀에다 징계를 주는 거군요. 그리고 제3지역의 홈경기 개최, 300만 이상의 제재금, 응원석, 원정 응원석, 폐쇄. 저거 갖고 막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요. 프로축구연맹 있잖아요. 거기에 자체적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팀에다가 이러한 관련된 징계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 물병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 확정이,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패 당해서 기분이 상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물건을 던져서 문제가 됐을 때 형사처벌돼서 나중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스포츠 팬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변호사, 뭐 한 30초 남았는데요. 아니, 선수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 선수니까. 그런데 사실은 뭔가 물리적으로 던지기보다는 목소리를 내거나 야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숙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우리 팀을 응원을 하고 상대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쉬웠던 이렇게 의견을 밝힐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는 그만큼 이제 관중들이 열과 성이 이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은 정말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특히나 선수들은 보호대를 하는 대상이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을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모습. 스포츠 경기에서 벌어져서 오늘 소개 좀 드렸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